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부터 여기 다 튼다. 어 새로운 가재야? 이거 다 담아야겠다. 잘 나왔어요? 어디야?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공출됐어요.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. 왜? 죽이면 안 돼. 지효가 한국으로 카르샤비를 보냈어. 그 약 건들면 다 죽인다. 나쁜 놈들을 잡아야 돼.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. 머리를 써야지. 빙고. 야씨.